계속해서 충남지역 간추린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계륵면 내용 1, 2에 2025년까지 4년 동안 지방 상수도 공급과 슬레이트 지분 개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 논산시가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는 전자책, 오디오북의 형태로 제공되며 5만 8천여 종의 인기 도서를 다수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1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가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일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781건을 부과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3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차량 말수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율을 일하에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차량 매각 후에도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텍스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군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올해 63억 원을 투입해 생활권 녹지기반 확충에 나섭니다. 군은 이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숲을 비롯해 산림공원과 잔여한신 그린숲, 생활안경숲 등 모두 6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금산읍 지역 일부 가로수에 수종을 갱신하고 가로경관 개선도 진행합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 CNB 뉴스 김조 gebe단입니다.